텍사스주 휴스턴의 교회거리에서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택들은 일반적인 건설 방법과는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데요. 건설 현장에는 12톤이 넘는 거대한 3D 프린터와 연결된 로봇팔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고 그에 맞춰 노즐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와 침을 쌓고 있습니다. 이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건설업자들은 작업량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건설 현장에서는 더 적은 인력으로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방법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. geç sayang입니다.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분실수록 다장에서